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공원선혜입니다. 길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다 함께 모일 수 없어 힘든 시기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추석 음식도 만들어 드시면서 보름달에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상황이 좋아져서 그루들과 함께하는 날이 오길 빌고 싶어요. 저도요. 조금만 힘내시고 철저히 위생관리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에너지 충전하세요. 저희 공원선혜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둘, 셋, Waiting for you! 공원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